한국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에 나와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상안전 및 감시장비 전문기업 터논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회사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터논전자는 1984년도에 송수복 대표님께서 설립하셨고요. 켈빈휴즈, 콩스버그, 플리어, HGST4 등 세계유수기업의 한국대리점으로서 세계의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이고 계신 주력제품에는 어떤게 있나요? 저희는 가장 주력제품은 켈빈휴즈 레이다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84년도부터 설립 이래로 96년도부터 해경에 300여대 켈빈휴즈 레이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말고도 또 여러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소개해주세요. 익스블루 광섬유 자이로 콤파스가 있고요. 플리어의 열화상 카메라, HGH4에 360도 파노라마 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외국기업의 한국대리점으로서 수입제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설치, 유지보수까지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말 이후부터는 세계의 우수한 제품들을 국내 생산 그리고 또 개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산화에 꼭 성공하셔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